러브 스파크 러브 스파크 나오는 거라 의미가 없고요 러브 스파크는 제 아버지의 시스템에 대해 알고 싶어요 왜요? 저는 어떤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능 시험장 가는 경쇄물을 먼저 하자 러브 스파크와 함께 보기 됐어 어... 아... 이거 사기가... 살 돈이 없네... 저거 분대 먼저 해야 돼 업그레이드를 분대 규모 추가 전립품? 추가 전립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75 어... 스캐닝 보너스는 지금 할거 없으면 신속 지원 위로지원으로 바꾸고 신병을 하나 더 먹은 다음에 어려운거 하자 이모 신속 지원 위로 저도 스캐너가 가능하대요 시간을 끌어서 회복을 해야될 것 같애 아... 아바타 프로젝트가 발동 어... 어... 과학자 슝 보호품 보호품이 보호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학자보단 보호품 들어오니까 과학자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과학자 신병, 상병, 일병, 병장 어... 어... 딱히 지금 뭐 달아줄... 달아줄 무기가 있나요? 여기 신병밖에 없어? 신밖에 없네 요 신병한테는 볼트캐스터를 달아주자 볼트캐스터를 달아주자 부속은 뭐있죠? 자동재장전 돌급병한테 주는게 낫겠죠? 돌급병한테 주는게 낫겠죠? 아... 병사가 없지만 여기 죽진 않았으니까 병원에 있으니까 나오는거니까 아직 뭐 포기할긴 일러 멘탈이 부서지고 있어도 지금 아직 괜찮습니다 모든 접근처치 전송기 확보해 보호하기 멘탈이 자요 순병을 보내야겠스 포탑이 있네요 두명 발견 수나 하나만 믿고 간다 좌은 응. 자, 이제 잡자.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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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선 센 애를 잡고. 아우, 크릭 안 터지네. 노홈페인데도 크릭 안 터지네. 아우, 크릭 안 터지네. 아우, 크릭. 아우, 크릭. 바람들아, 크릭 안마 prelim. 아우, 크릭. 대단하우스. 아우. 아우, 크릭. 아우, 크릭. 아우, 크릭. 아우, 크릭. 뭐이런. 됐어 완벽해 해킹 할만하다 2턴 무작위 적 통제 너무 좋은데? 됐어 정신 지배 깜짝 놀랬을 것이다 코앞에 적이 생겨가지고 도망가자 재장전 경계 권총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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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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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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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출탄을 던져가지고 아시 벌어 오케이 72 아직 저기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뒷집 쯤에 있겠지? 집 뒤에 있겠지 아마? 방심하면 안돼 온다 온다 아 적 내려온다 좋아요 2턴이니까 이걸 바로 이렇게 먹고 여기에 숨자 보호만 하면 되죠? 아니 왜 못 먹었어? 열리지? 일로 내릴건데? 날선도 있거라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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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왔다 올 때를 표시하고 나오면 죽지 바보야 한 방에 선별당했어 최대한 저걸 자극하지 말고 먹고 개머리판 저기 어디있을까 소리가 안들리네 소리가 안들려요 어딨지 집 뒤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쪽 뒤에 그치 그치 예상이 맞았죠 섹토이드는 뭐 자 날손 세더폴 스나이퍼 치명타 6댐 52평 맞춰라 나이스 뭐 쏟아보면 하나 맞겠지 경계 26% 1,000원패로 해서 하나 맞겠죠 오우야 28% 맞췄네 잘했다 아우 잘했네 잘했습니다 개머리판도 얻었고 스트레스 17% 징급 어 스나이퍼 페이버 프로트콜 파쇄기 얘는 지원병으로 써야겠네 자 괴물이팜 탈환이 빗나가더라도 목표물에 1대밀 줍니다 과학자 보상 참고 침략법 빅스 밸런 박사 나중에 조사하는 거죠 이건 필요 없는 겁니다 함정이에요 함정 가면 안됩니다 아 말이 많네 자 공간보기 성능시험장이랑 저항공통신 다 필요한데 저항공통신이 접촉 아직 하나 여유있고 하나 여유있고 전력은 되게 많이 여유가 생겼고 음 여기다가 고급전술 여기다가 성능시험장 하고 성능시험장 하고 고급전술 여기에다가 우선 하나 발굴 발굴 하나 하고요 여기에다가는 고급전술이 모자라네요 돈이 없네 부담 용말로 부담 부담 우선 고급전술의 전술이 나을까? 성능으로 갑시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할게요 헤브 끝 싸이오닉 정신방어만 자 지금은 정항군 라디오를 먼저 할까? 네 정항군 라디오 아직에 조항군 라디오 precis 비슷한 história 지금 여기 신병 4명 있거든요 어 신병 4명 있고 특수 저격 저격 특수 특수 적탄 적탄 돌격 돌격이 하나 없는데 돌격을 돌격으로 하나 합시다 자 전술은 어 훈련 열심히 하네요 뒤에서 분대 규모를 올려야 되는데 대위가 필요하고 75호 고품 아껴서 저 대위나 받자 대위나 받을게요 그러면 삼각 측량을 우선은 하고 삼각 측량 먼저 하고 뭐 무기 같은 거 안주려나 들어갈 건 아니고 무기라도 받으면 좋은데 저항공 라디오 됐고요 라디오 중계기 건설 가능하네요 다음은 포탑 보내 네 라디오 이제 만들 수 있대요 아 비밀 이벤트 한번 갈까?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안 갈 거예요 조사만 해놓고 무기 안주네 무기 죽 줄 알았는데 아프리카를 완전 무장하는 건 뭐야 모든 무기가 추가 업그레이드 슬롯 비밀 비밀 임무를 한번 할까? 아니면 중계기를 건설할까? 4월 5일이죠? 돈이 없으니까 그냥 임무를 합시다 여기서 한번 사활을 벌어보자 어려운 임무여 어려운 임무여 어려운 임무여 어려운 임무여 싸우 싸우니까 자 우리 병력이 저격 저격 잠깐만 편제 다시 짤게요 저격 또 저격 무기에 뭐 닿아줄 거 있나? 재장질 필요 없고 개머리판은 딴 딴 애한테 주면 되고 척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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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척탄 척탄 이 사람한테 척탄병한테 자동 재장전 아 적탄 적탄 특수 특수병에다가 특수병에다가 개머리판 1데미지 빗나가다가도 1데미지 이렇게 갑시다 용왕작전 드래곤킹인가요? 외계인이 이 시설 숨기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도대체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군요 주의하십시오 강력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쓸만한 정보는 아이템 회수하기 모든 에스컴패스 탈출시키기 어려운 임무 어려운 임무입니다 최대한 천천히 들어가야겠어 바깥을 다 탐험을 딱 하고 안으로 내부로 이거 어려운거에요 어려운거에요 이거 어려움입니다 이거 임무하고 도망가는거 이렇게 조금만 어차피 이쪽으로 가야되거든 여기 뭔가 있을거야 저기 지금 안보이는데 오케이 걸리죠 잠깐만 요렇게 요렇게 가서 보고 요정도 오케이